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이정수 위원님 매일매일 온라인 무료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샘플러스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1577-7451번 전화번호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실전 매매 정수 오늘 금요일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검거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어제까지는 시장이 애매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죠. 경제 재개의 기대감과 봉쇄 완화 조치에 따른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물론 악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폭락이 없죠. 그래서 종목들은 매매한 데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매매적으로는 하면 됩니다. 자, 어제까지는 시장이 애매했고 혹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저점을 깨면 시장이 1840을 이탈했을 때에서 조정을 염두를 해서 짧은 매매 구간이었다면 오늘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빠졌었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종목들이 엊그저께, 엊그저께, 이틀 됐거든요. 이틀 전부터 원익 IPS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바로 이 방송에서 얘기했고 공개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어제죠. 어제에서는 이제 IT 부품주들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IT 부품주 뭐 뭐 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잘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IT 부품주의 제일 안 움직일 만한 애들도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순환매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어요. 자, 그런 종목을 무슨 종목을 얘기했는지 시장과 곁들여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해외 시장은 아직 넘어간 건 아니에요.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은. 자, 다우 넘어갔습니까?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박스권에 했고요. 나스닥이 좀 강하긴 하지만 살짝 넘기게 됐지만 여전히 좀 박스권 영역에 있는 거고 독일 시장, 프랑스 시장, 유럽 시장 모두 다 넘어간 건 아니고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조정은 나올 건데 지금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올라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은 1900 지지 2000선 돌파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2000 돌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0 돌파에 따른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어디가? 바로 IT 부품주가.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IT 부품주 매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그래서 종목을 하나 정도를 어제 찍어주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서도 종목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그쪽 종목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어쨌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아직 전고점 돌파된 것은 아니다. 이거 첫 번째, 이거 키포인트고요. 대신에 종목적으로 돌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그 다음에 IT 부품주들이 움직인 게 언제부터 움직인 거냐면 원익 IPS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익 IPS. 물론 최근에 카카오랑 네이버도 강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하면서 그때 같이 강했던 게 원익 IPS인데 바로 수요일 날, 5월 6일 수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죠. 바로 이틀 전부터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라 이상하다, 여기서 시장이 조정받으려 그러면은 원익 IPS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움직이네 해서 약간 꺼림직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서부터 매매로 이제 다시 전략을 수정을 했으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앞전에 얘기했던 거 시장의 조정 안 받고 계속 상승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 박스권형에 놓여있고 다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IT 부품주도 움직여지고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버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서 한번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미 정고점 돌파를 했고 지금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기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미친 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상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매매에 임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지금 코스닥 이거 돌파를 해서 아주아주 강하게 700도 돌파, 720도 돌파, 730도 가고 750도 가고 심지어는 800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정고점 돌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 맨날 갈 때 아, 왜 이렇게 자꾸 가지? 완전 그럴 때 있죠. 그런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하면 그런 종목을 뭘 공략할 건지는 제가 좀 이따가 표혁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00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 돌파가 아니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바로 밑으로 잡고 있었던 하이닉스. 안 빠져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빠지죠? 안 빠지고 버텨주기 때문에 매매로써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틀 전, 이틀 전이면 오늘 급여일이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 날 4시 5시에서도 공개방송은 있었었는데 그때 IT 부품주 뭐 뭐 뭐 뭐 뭐 잘 봐라.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이고 지수도 한번 위로 붙임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이틀 전 수요일 날 장마감 4시 5시 공부방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개방송 그 달도 공개방송인데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 종목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오늘 아주 기똥차게 잘 가죠? 자, 이틀 전에 모양을 보세요. 이 모양에서 강하게 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종목을 안 할 겁니까? 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움직였어요. 어제 매수했었어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오늘서부터 매수를 접근을 들어가도 자주 잘한 겁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급등이 있죠? 이건 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에로티베쿰 얘기할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급등 표욕 종목으로 제가 이거 원래 추천지로 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급등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반도체 재료장비 쪽에 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종목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횡보하다가 양복 나오고 머리를 들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 다 이런 지금은. 유행 패턴이 다 이겁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자, 거기다가 지금 네페스. 네페스 시스템 반도체. 얘도 지금 이중 발표 만들어놓고 올라가죠? 전반적으로 지금 IT 부품이 다 강한. 시스템 반도체, OLE 장비주,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 등등등등. 지금 다 강한데 자, 또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자, 원이 QNC. 자, 원이 QNC. 원이 QNC도 지금 머리를 들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종목들 이거 말고도 지금 한미반도체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런 종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한미반도체도 지금 횡보하다가 머리를 들고 움직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될 종목은 뭐냐? 바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종목. 그래서 어저께와 그저께 수요일과 목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무슨 종목을 얘기했냐면 바로 반도체 장비주, 원이 콜딩스라든지 원이 QNC라든지 뭐 이런 AP 시스템, 테스, 그 다음에 유니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된다고 이틀 전에 미리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쪽을 만약에 못하고 확인한 다음에 순환매로 공략할 쪽을 초보자들한테 뭐로 찍어줬냐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따가 2차 전지 표혁 종목을 가지고 나올 건데 결국은 IT 부품질이 다 움직이게 되면 바로 2차 전지가 순환매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잘 보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요점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은 무조건 상승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박스권에 놓여 있고 다시 시장이 재차 하락할 수는 있지만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 종목들이 IT 부품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저께 그저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세 거예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공략을 해서 일주일 동안은 어느 정도 매매를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정받으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좀 이따가 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를 짚어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지난 AS 종목들을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종목들의 성적이 이번 주는 어땠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거래일이 하루 부족했습니다. 월요일에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곱하기 2 상품이었는데요. 매수가가 6,900원이었고 위원님께서 드렸던 이 시기 안에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을 건너뛰고 수요일 날에는 인포뱅크라는 이제 종목을 드렸었는데 매수가 6,600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가가 미도달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유진기업 굉장히 거래량도 많고 좀 강한 종목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가 4,3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1%대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또 유동성도 컸던 하루 시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이런 성적표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오늘 장에 공략을 바로 해볼 만한 표적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오늘의 표적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2차 전지 쪽에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일단 매수가격과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원익홀딩스라든지 원익이피엘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이틀 전에 이런 종목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종목들이 만만하다. IT 부품주를 이런 걸 공략해야 된다고 찍어놨던 종목인데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근데 그때 못 산 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찍었던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는 얘기는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에서는 움직일 종목이 뭐냐. 바로 그게 에코프로부터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그거 말고도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후성이라든지 LNF라든지 상신 EDP 등등등 다른 종목들 다 괜찮아. 2차 전지들. 그러니까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얘기에서도 여러분들 표혁 종목 월요일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코덱스 200 곱하기 2배짜리 종목인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차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전조점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매수 가격이 6,900원이기 때문에 아까 아침 여기가 마이너스 3.6%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6,900원에서 이쪽까지 빠진 자리가 마이너스 4.6%.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실이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곱하기 2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임버스로 들어갔다면 이거보다 절반밖에 손실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시장이 올라가서 종목들이 막 원익홀딩스 20% 올라가도요. 웬만하면 손실이 그게 크지 않습니다. 원래 임버스 상품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조점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고 아직 임버스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버스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유리한 전략은 뭐냐면 어차피 임버스 지금 손실 나봤자 마이너스 4.6이라 그러면 원익홀딩스 한번 보세요. 한 방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씩 움직이죠? 지금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강력하게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었던 게 바로 유니셈인데 유니셈 이날 얘기한 거예요. 이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유니셈도 보면은 13%는 올라갔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에코프로로 차라리 바꿔들어가면 그러니까 차라리 임버스를 손절을 하고 뭐냐? 임버스 4.6% 손절을 하고 에코프로 바꿔들어가게 되면 바로 만회할 수 있는 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은 올라가는 폭이 지금 5에서 10%가 간단히 나올 수 있는 지금 흐름이 IT 부품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빠른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임버스 그냥 이 정도면은 손실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고 하는 분들한테는 보유가 돼요. 아직 전조점이 깨진 게 아니고 차트만 보게 되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주식은 다 똑같아요.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하고 급락을 하면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게 반복인데 여기에서 빠져봤자 여기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바닥을 그러니까 위에서 진짜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다시 들어 올리게 되면 또 금방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은 저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버티고 계속 올라가려고 액션을 취하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안 가도 돼요. 지수 2000 안 가도 됩니다. 기대감만 가지고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인한 그러니까 1900이 안 깨지니까 그전에서는 지지 라인 1840이지만 지금은 며칠 동안 계속 지수를 횡보를 하면서 보면은 1900짜리를 또 구축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900짜리만 지지를 해놓으면 지수가 폭락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한 번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그러죠.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가 전국도 돌파가 나오면 그때에서는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들도 그때에서는 폭등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바닥주들 그 다음에 패턴주들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충분히 수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버스는 투트랙 전략으로 어느 정도 그 손실을 5에서 8%를 감내할 수 있으면 보유를 했다가 그거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주식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버티겠다라면 보유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빠른 지금 손절을 해서 종목을 교체하겠다라면 오늘의 표욕 종목처럼 아직 안 움직인 쪽 그쪽을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바꾸는 투트랙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거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어린이날 쉬었고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인포뱅크인데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차트는 모양은 괜찮아요. 차트 모양은 괜찮은데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지금 한국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뭐 결제 관련주 게임주 온라인 교육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뭐 건설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IT 쪽 통신장비주도 괜찮고요.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뉴딜 섹터 이쪽을 찾는다라고 그러면 너무 이게 섹터가 많아서 그냥 반도체 장비주 쪽하고 아니면 통신주 통신주 쪽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결제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공략을 하는 건 괜찮아. 조정받으면 조정받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보유한 사람들은 이게 1량 2량 패턴으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이려면 모빌리언스하고 케이지니시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케이지니시스하고 이쪽이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한번 이거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아직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여기 지직을 하죠.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주게 되면 아마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위치해서도 공략은 됩니다. 7천 원 자리에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수들 매매 패턴이니까 초보자들은 한 6,600원 다시 밀리며 공략을 해보시고 선수들은 그냥 째려만 보세요. 째려만 보고 있다가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이쪽이 움직이거나 단알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얘가 이제 순환매로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양봉나는 날 매매로 이건 선수들 매매권에 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차트는 N장무패치를 이미 크게 이미 남겨준 상태이니까 아직 먹을 폭은 충분히 남았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유진기업인데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4,300원으로 그러니까 도착할 때 사지 말고 4,300원에서 들어올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고 오늘 아침에서 잠깐 올라올 때가 약 1.3% 정도 수익이 났던 부분인데 차트 한번 보세요. 되게 안정적이죠? 어제 외국인들이 좀 팔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 코스닥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강세를 보여주다 보면 얘네들도 5위선을 타고 다시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손절 라인은 오늘 저점으로 잡으세요. 4,255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버리고 안 깨지면 들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이게 변동폭이 생각보다 좀 커요. 움직이면 한 번 움직이면서 3에서 5%가 한 번에 확 나오게 되면 한 번 챙겨주는 절반이라도 챙겨주고 나머지를 좀 끌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여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어요. 여기도 돌파를 한번 했고 돌파를 한번 그래서 물량 소화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들은 이게 밑으로 쿵하고 빠지라고 매도한 부분보다는 일단 물량 소화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차트도 바닥 권역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미 추세를 돌려놨어요. 돌려놨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다시 움직이는 상방역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화성 인도도 한번 설명해드린 적 있죠? 보면은 지금 다 올라왔어요. 이게 왜 올라오냐면 이게 바닥 권역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쭉 보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점 여기서 공략한 게 아니고 쭉 빠질 때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권역에서 공략하니까 얘가 알아서 올라오듯이 얘는 더바닥이에요. 얘는 유진기업은 더바닥이니까 갖고 있다면 4,300을 갖고 있다면 3에서 5% 정도 올라오면 절반을 팔아주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갈 수도 있는 대신에 4,25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AS를 진행을 해드렸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급등명중한 종목이 있어요. 급등명중 종목 그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4월 3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LOT 백품을 7,700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주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주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정수 전문가님은 참 안전하고 좋은 종목을 주기 때문에 참 팬입니다. 좋아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바닥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면 정말 잘 가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7,700원에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요. 4월 3일 날 그럼 이 포인트가 뭐냐 쭉 빠지고 나서 일단은 외바닥으로 내지는 다중바닥일 수도 있는데 이중바닥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길게 보면 이게 이중바닥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의 바닥 일단은 가바닥이라 그러죠. 쭉 빠지고 가바닥을 치고 한번 들어주고 조정받고 여기서 움직이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중바닥 진짜 바닥 진바닥이라 그러는데 4월 3일 날에 이제 진바닥을 칠 것 같으니까 7,700원 여러분들을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올려치고 옆으로 행보하더니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위치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추격 매수는 안 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아까 아침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39%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방송직에서 오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수익률은 대략 한 45%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거는 뭐 내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7,700원 자리에서 7,700원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7,700원 자리면은 여기에서 바닥에서 사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세요. 쭉 가져가니까 진짜 수익이 그렇죠. 44% 한 45% 그러니까 45% 좀 안 되고 44%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방에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예측 매도로 어느 정도는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나머지를 가져가냐면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계속 가요.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도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인지 지키고 13,000원, 14,000원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은 바닥에서 사야지만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조정받으면은 싸게 사야 되는데 여기서 물려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을 팔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어쨌든 신규 매수만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만큼 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면 좋으냐면 지금 이제 좀 이따 표혁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들을 바닥 권역에서 준단 말이에요. 시장만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바닥 권역으로 주게 되면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면 웬만해서는 물리질 않아요. 화승인도도 마찬가지고 웬만해서는 바닥 권역에서 그래서 저도 인버스는 뭐 조만간에 어느 정도 좀 빠지긴 하겠지만 바닥에서 그러니까 거의 바닥 권역에는 결국 다시 돌리면서 수익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서 사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다시 들어 올리는 이런 확률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익을 보려면 항상 바닥을 많이 강조해서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추격 매수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급등명 중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4월 25일날 며칠 전이죠. 지난주인가 그때에서 4월 25일날 우리나라에 휴장이 많이 껴가지고 어쨌든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4월 25일날 파인텍인데 폴더블폰 관련주예요. 그런데 아직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파인텍은 1450원에 4월 25일날 이쯤에서 얘기한 종목이지만 이것도 제가 수요일날 4시 5시 장마감 공부방 장마감 공부방은 장중 공개방송은 제가 11시에서 12시 바로 이 실전매매 정수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씩 해드리는데 장마감 공부방은 월요일과 수요일날 장이 끝나게 되면 제가 그 다음날 다음날 공략할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종목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파인텍도 포함이 됐던 종목에서 지난주 지난주에 며칠 전 이틀 전 수요일날에서도 여기에서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놨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 후 횡보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1700원에서 잘 가면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있다면 혹은 아니면 지금도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폴더블 폼 관련주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들 OLED 장비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폴더블 폼 PCB 카메라 카메라 모듈 등등등등 다 좋습니다. 대신 많이 올라간 쪽은 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것 위주로만 자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오늘 표욕 종목으로 딱 하나 콕 집어서 가지고 나온 자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인데요. 자 에코프로 벌써 방송에서 아까 벌써 얘기를 하니까 눈치채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봐도 좋아 보이거든요. 에코프로는 일단 시가총액이 좀 커요. 작진 않아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4천5백억 정도인데 왜 여기 그림이 잘렸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뿐만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LNF도 있고 그 다음에 상신 EDP도 있고 자 패턴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위치 지금에서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치에서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말고 다만 에코프로가 좋은 건 뭐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같이 사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도 보면 바닥이죠. 이걸 바닥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게 지금 4만 5천원 올라가서 고점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죠? 바닥 권역에 있고 길게 보면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최근에서는 기관까지도 같이 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가면 도대체 뭐가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매수가격은 지금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서 있을 때 사면 안 되고 제가 오늘 2만 7백원 얘기했거든요. 2만 7백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그때 공약을 하세요. 그때 공약을 하시고 여기서는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방송 나오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차라리 지금에서 그리고 에코프로부터에서 상시 EDP 그다음에 사막 콘덴서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이러한 종목도 공략할 수 있다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개 방송 보니까 들어온 분들만 눈치채고 IT 부품주 어제에서 공략하고 오늘 아침에서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서도 이쪽들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IT 부품주를 공략하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2만 7백원을 조정받으면 공략하시고 공략 못하신 분들은 지금 뭘 사야 될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뭔가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IT 부품주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에코프로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지는 L.O.T. 백품처럼 움직일 수 있는 내지는 폴더폰 관련주 쪽으로 뭐가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접히는 거 이런 이슈들도 아직 그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IT 부품주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매매로서는 전혀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공개 방송을 들어오시고 마음 편하게 일단 매매로 임하세요. 마찬가지 인버스에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크게 손실은 아닐 건데 얼마든지 그거 종목으로 교체해도 수익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인버스에 전략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중요하겠죠. 오늘 금요일인데 딴 데 가지 마시고 좀 이따가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 AS부터 오늘 표적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생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1612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생담 가능합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정수 의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이 와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의원님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S 삼성 SDS 19만 8천원에 20%입니다. 19만 8천원에 비중은 20% 네 이거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어떤 주말이고 했어요. 음 자 일단 최근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들어왔네요 지금 네 음 그렇죠 차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가 있은 이후에서 IT주들 특히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조금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는 좀 재미는 없었는데 일단은 종목 수급을 음 잠깐만요 자 중목 투자자별 자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자 삼성 SDS 일단 지금 기관들하고 연기금하고 이쪽에서 계속 사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팔아요. 외국인들은 파는데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도 지수가 지금 일단은 기대감은 간단 얘기는 아직은 아니지만 기대감은 일단 이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한 번 두 번은 다시 들어올라 주시게 되는데 딱 지금 20만 원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또 걸려요. 또 보면 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올라가면 좀 더 좀 많이 가야죠. 대형주 치고 10% 올라가야 되니까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손절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조정 받으면 다시 갈 거예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겠습니까? 조정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17만 원 16만 원 15만 원 내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이 차트가 이게 보세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줄줄줄 빠지면서 죽지를 않을 거예요. 네 좀 비싸게 사가지고 신경이 그렇죠. 비싸게 사가지고 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볼 때는 엄청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이거 2018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그때 그때 개인 투자자 이슈가 뭐가 팍 들어와가지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던 경험이 있거든요. 2015년도 같다. 여기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때 가격이 25만 원 27만 원 이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2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나중에는 20만 원 넘어가고 25만 원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항 걸리는 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만 원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팔거나 아니면 전량 다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거나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조정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조정받으면 더 사도 되는데 일단은 조정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안 빠지니까 한 번 올려치면 20만 원 가면 또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번 더 올라가야지 않을까 그러다가 20만 원에 팔았더니 얘가 21만 원 가면 오히려 거기서 거꾸로 사람들이 삽니다. 더 올라갈까 봐. 더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고 20만 원 정도 올라오면 절반을 팔든 전량을 다 팔고 나서 기다리세요.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면 차라리 시장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사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IT 부품주에서 다른 쪽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수행률은 더 커요. 얘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지수 따라다니니까. 지수 관련 주니까 얘도. 일단 20만 원까지 한 번 지켜보세요. 20만 원 오면 팔아주는 거죠. 팔아준 거고. 그거 또 내려오면 사지게 안 그러면 올라가면 딴 거 사고. 그렇죠. 잘 이어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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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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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0원에 20%요. 13,200원에 20%요. 예예. 갖고 계신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흐름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예스티도 올라가기는 할 건데 아, 이거는 지금 추가 메시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스티라는 종목에 지금 일단은 제일 아킬스건으로 지금 보이는 게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하루 거래량이 일단은 굉장히 좀 줄어들어가지고 어제 거래량이 7만 주인가요? 이게 지금 거래가 워낙 없네. 거래가 좀 있어야 그렇죠? 4만 주, 7만 주, 7만 주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서는 강하게 치고 갈 수가 없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다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머니가 IPS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줬고 시스템 반도체 넷패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등등 일단 IT 부품질이 움직여주니까 얘도 한 만 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네. 만 원까지는 만 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은데 지금 물린 자리가 13,200원이라 이게 지금은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켜보시고 IT 부품질이 계속 달리면 얘도 슈팅이 걸릴 수 있으니까 N짱 곱볼치는 대량 만 원인데 슈팅이 걸리면 만 천 원 만 이천 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만 원을 가든 만 이천 원을 가든 올라간다는 게 확실하면 얘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없고 너무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치해서 네패스를 사실 네패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에코프로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차라리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그래도 거래가 좀 되는 움직이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스틴은 일단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겠다라고 그런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보유는 당연히 되고 추가 매수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만 원 정도까지는 그때 가서 그럼 매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만 원까지는 갖고 가는 게 지금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물린 게 만 삼천 원짜리니까 뭐 9천 원 만 원 와도 사실은 손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IT 부품주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손절하기는 더 아닌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 원까지는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잘 가면 만 이천 원원도 갈 수는 있어 보여요. 잘 가면. 목표치는 만 원입니다. 네. 근데 또 다른 IT 부품은 잘 가는데 이게 좀 잘 안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갈 만한 수급과 거래량과 실적이 좋든 뭔가가 이유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딱 봐도 시가총액도 좀 적고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은 없어요. 실적은 좀 두고 봐야 했지만 그렇게 부실한 종목은 아니에요. 얘도 보면 증거금 40%짜리라 나쁜 종목은 아닌데 워낙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가진 않아요. 만 원까지는 뭐 하여튼 각이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니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나쁘진 않지만 애매하니까 차라리 확실한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하자는 얘기죠. 매수할 부분은 교체하기가 아니고 매수할 부분은 그래서 그 IT 부품이 되게 많아요. 테스도 있고 AP스템도 있고 원의 골딩스도 있고 원의 QNC도 있고 되게 많죠. IT 부분도 따지고 보면 100개 정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종목인지 딱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공개방송에서 제가 다 찍어줬는데 공개방송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 네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시향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도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값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분께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코 프로였는데요. 2만 700원의 매수가 이제 드렸었고 조정 받으면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굉장히 빠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93% 상승한 2만 1,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에코 프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섹터군들 오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위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사줍니다. 일단 매수로 들어와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나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일단 아침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주식을 조금 사죠. 많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끝난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언제든지 이 판을 다시 뒤집으면서 조정을 확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 이번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제 기억에서도 이런 경우가 두 번은 있었어요. 14년 동안 이런 경우가 제 기억에서는 두 번 정도는 있었고 사실 두 번보다 더 많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두 번 정도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하게 빠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면 이상하게 맞춤 그러니까 이상한 것 쪽으로 여러분들 이상하게 대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이 안 나가지 매수가 그러면 매수가 안 들어가는 거는 왜 안 들어갈까요? 많이 떠 있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IT 부품주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IT 부품주 쪽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프로그램도 잠깐 볼게요.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코스피에서 어쨌든 380억 순매수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오늘 조금 매수가 나오면 지수는 급락이 안 나옵니다. 급락이 안 나오면 종목들이 수납매가 나오든 일단은 개별 종목들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데 아까도 봐도 이제 원익 IPS 원익 IPS가 이게 정고점은 이걸 돌파할까라고 제가 째려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틀 전이죠. 수요일 날에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랬어요. 다 이렇게 IT 부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게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 근데 이게 봤더니 이게 갑자기 수요일 날에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만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몇몇 한 두세 개 종목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들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움직이고 어제 유니셈도 움직이고 점점 강해지죠. 유니셈도 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제 움직였던 게 오늘 어제 계속 움직이고 에로티베콤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AP스템도 한번 볼게요. AP스템 이것도 OLE 장비 쪽인데 AP스템도 어제 그저께 계속 이렇게 양봉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위로 움직이죠. 이게 N자형 목표치를 이만큼을 놓고 정고점을 뚫지 않으면 이쯤에서 올라오고 저항 걸리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돌파를 못하면 근데 어제 그저께 그래서 이틀 동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종목들이 돌파에 따른 순환 매우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나스닥 시장도 강세를 보여줬고 기술주의 강세도 보여줬고 우리나라도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 튀죠. 다 튀잖아. 이렇게 LOTP권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 튀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 어떻게 돼요? 아까 걔네들이 움직인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오늘 천양봉이죠. 내일도 지수가 쉽게 안 빠지 내일이 아니지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에서도 미국 시장이 쉽게 안 빠지고 계속 박스건으로만 버텨주면 버텨주면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장세로 보셔도 되고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보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지수 1900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손절하면 돼요. 1900이 안 무너지면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런 모양들이 다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그 그 원익 홀딩스처럼 홀딩스처럼 이렇게 행보하다가 펑하고 튀거나 그리고 뭐 IT 부품주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마니커라든지 이런 애들도 행보하다가 한 번씩 튀었죠. 이렇게 행보하다가 펑하고 튀고 그리고 탈임도 이렇게 행보하다가 한 번씩 튀고 지금 종목들이 IT 부품주만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앞전에 온라인 교육주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주 행보하다가 다 한 번씩 튀는 소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닭고기 관련주 등등등 해갖고 다 튀었는데 그게 이제 IT 부품주 왜냐하면 IT 부품주가 움직이면 시장의 지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IT 부품주의 그 섹터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그동안 빠진다라고 봤었던 그거를 걸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고 IT 부품주가 안 움직이면 시장의 지수는 넘어가지 못하고 테마 장세였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시켰던 건데 지금은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틀 전부터 IT 부품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지수도 여기서 1900을 지지를 해버리고 1840이 아니고 1900을 지지를 해버리고 2000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만만한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 프로라든지 에코 프로 여전히 가격이 들어오면 하면 돼요. 아니면 코스모 신소대라든지 보세요. 차트가 이쁘죠. 그렇죠? 횡보하고 아까 할인도 여기서 이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 코스모 화학도 있고 상시 EDP 그렇죠? 상시 EDP 사막 콘덴서 아직 다 만만한 종목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 직전에 남겨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만만하게 횡보하고 있는 패턴들 있죠? 그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는 매매로 보시는 데에서는 좋다. 이러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IT 부품주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들 아직은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옷장에서도 계속 매매 대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네요. 13만원에 샀나 봐요. 잘 사셨네. 아까 13만원에 올라갔어요. 14만원에 15%요. 15%? 네. 15% 가지고 있다고요? 15% 수익 났다고요? 10% 샀다고요. 10% 샀다고요? 15% 샀어요. 15% 샀다고? 네. 알겠습니다. 15% 사셨고 13만원에 사셨는데 지금 메디톡스 지금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주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절반을 파시는 게 좋아요. 지금요? 네, 지금.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어머, 이거. 얘가 올라가면 지금 많이 빠져서 반등 주는 거예요, 지금. 아,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또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왔죠, 그렇죠? 종목은 많이 빠지면 반등을 주잖아요. 네. 얘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80만원대에서 줄줄줄줄줄 2년 동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는 건데 여기 욕심내지 말고 절반을 팔고 또 나머지는 또 올라오면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20만원 박스권. 그래서 17만원에서 20만원 사에서 또 팔고 그리고 만약에 또 내려오면 12만원, 10만원 사에서 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점이 깨지잖아요. 10만원이 깨지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10만원 깨지면 그때는 매매를 하지 말고 그때는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수익 축하드려요.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투스 문자 종목인데요. 게임주 컴투스 오늘 게임주 아마 게임주 최근에 이제 결제에 대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뉴딜 정책으로 게임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주 통신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강세를 좀 이어주는 것과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0만 6천원이면 좀 많이 비싸게 샀어요. 바닥에 산 게 아니죠. 차트 보겠습니다. 10만 6천원이면 여기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매매꾼이에요. 매매꾼 선수들 선수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실 여기서 저항받고 조종을 받아야 되는데 어라? 조종을 받지 않고 아예 뚫어버리는 돌파매수죠. 그럼 돌파매수를 하는 건 좋아요. 선수들은 대신에 무조건 손절은 여기 10만 3천원 10만 3천원은 깨지면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요. 손절을 10만 3천원이 깨지면 이쪽으로 쿵 하고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빠져될 자리에서 빠지 않고 정거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가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아예 차라리 강한 종목을 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갔지만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 기준으로 비싼 거고 선수들 기준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익이 났고 지금 차트가 신고점으로 가고 있죠. 지금 여기에 신고점은 아니고 근 한 10개월 동안에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고점 돌파에 따라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점이라는 거 최고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에 따른 계속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 바닥에 사왔기 때문에 차트도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돌파가 된 거니까 이게 계속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돌파된 고점인 11만 원짜리 있죠. 그 자리가 깨지면 차익 실현을 절반이라도 하세요. 그 자리가 안 깨지면 일단은 계속 가져가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IT 부품류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컴퓨터에서 제가 상담해 드렸지만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머리를 들고 돌파가 되고 강한 흐름들이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만만한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안한 사람들은 제가 그 생각들을 바꿔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2812님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본방 인증합니다. 라고 본방 인증 해주셨고요. 1911님 이정수 전문가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1201님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파이팅! 라고 보내주셨고요. 0280님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은데 자주 방송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온라인 검색창에 샘플러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1577-7451번으로 전화문의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다음 주장 대비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자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에서 제공하는 고맙습니다. 5대2,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